한 남성이 초대형 타이어를 등에 짊어지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. 하나 둘, 하나 둘 이게 되네요. 이것도 모자라 덤벨을 높게 쌓아 몸을 허공에 띄운 뒤 또 타이어를 몸에 얹어보는데요. 대체 얼마나 운동에 매진하면 이런 경지에 오르는 건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. 이 정도면 차력 아닌가요? 훈련 안 된 보통 사람은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.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. 남성은 이 정도면을 저에게는 안 된 것 보다. 그래서 이렇게 생생지구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다 같은 것 보다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